나 재밌네! 나 스칼 좀 봐. 한 번만 더 하자. 아무도? 내가 이번엔 누가 심화해야 돼? 심화해야 돼. 심화해야 돼. 눈치게임 해! 나 이제 잘 떠날 거야. 2, OK, 3, 4!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술래가 아니구나. 마이페아를 뽑으면 돼요. 좋아요. 사회자가 누구야? 사회자를 뽑읍시다. 사회자는... 사악한 미소를 한 번 물어볼까요? 사회자로 해봤다. 이걸로 지목할게. 아, 얘? 가는 거야, 그냥. 우리 그거 부수고 다니니. 먼저 하나로. 저게 부서질까, 우리가 부서질까? 자, 밥이다! 밥에! 양심껏 쳐다보지 말자!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은 두 명인가요? 네, 저 하나. 마피아 둘. 경찰 하나, 의사 하나. 뭐... 아니, 하나. 의샤. 밥이 나왔으니까. 밥이 나왔으니까. 일단 라면 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아, 이 아저씨야! 아, 잠깐만. 왜? 과자 먹고 싶은 거 없는데? 아, 그냥! 아, 빨리 좀 골라! 기다려 봐. 어? 방위 되었습니다! 네, 좋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아, 좋아.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 경찰은 민종이 집방이 다르. Dirty here. 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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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 그래서 포지서 나는 아라로, 킹가루입니다. 킹거루 저는 과자입니다 마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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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백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목사님입니다 엎드려 이 마피아야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빵입니다 아 귀여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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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그냥 죽여! 죽여! 죽이고 싶은 사람 정했습니까 다들? 야 야 야 자 여러분 바로 특별해보고 있어 야 야 야 이거 마피아야 빨리 이제 뭐야? 진짜 저는요? 저는? 나는! 나는! 저는 편의점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설렁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사람 벌써 그냥? 밤 밤 밤 밤 밤 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 푹 숙이세요 양심적으로 오케이 골랐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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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모르는 것 같지? 경찰! 그래 맞아 경찰 경찰 누구 누구지 너무 힘든데? 요이사 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와 저렴 굉장히 많이 엇갈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고자라이형 안녕 아 잠깐만 누가 죽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오케이 찬이형이랑 이엔이가 둘이 손을 잡고 한강을 뛰어가고 있었어 거기서 어떤 날강도 두 명을 만난 거야 날강? 어 날강도 두 명이 운명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칼로 찔렀어 오! 누구를? 누군가를 경찰이 딱 이제 그걸 보고서 이거는 누가 찔렀겠구나 하다가 다른 사람을 지목한 거지 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되네 진짜 이거 하나 더 못해도 되겠어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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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누가 죽었는지 몰랐어 얘 죽었고 의사가 이상한 사람 살렸고 경찰은 못 찾았어 나 왜 죽었어? 의사 의사 야 의사 죽었어 너가 의사야? 나 누구나 그랬어 경찰은 누구야? 야 오 정신 없어 장난해? 너 왜 나 마피아 시험 쳐다봐 아니 왜 왜 의심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자기야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형 야 나 왜 죽었어 이미 이거 나 하나만 마피아가 마피아를 죽인 거 아니야? 그게 좀 이상해 모르는 척 하지 마 나 진짜 여기서 나 죽으면 째다 너 왜 가만히 있어 형 형 형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형 죽이면 내가 마피아야 돼 이러면 다른 사람이 형을 죽이겠지 내가 마피아가 아닙니까? 그럼 너가 죽으면 창빈이 형이 죽이는 건가? 어? 어 그치 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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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황현이 마피아잖아 황현이 마피아잖아 얘 너부터 지금 나 죽인다고 그냥 나 황현이 마피아잖아 그럼 내가 죽으면 형이 죽인 거네? 너 말을 끊지 않아 나 황현이 마피아잖아 여기서 한 번도 말 안 꼬이고 30초 동안 얘기를 하면 지금 여섯 명이잖아 우리 여섯 명인데 만약에 내가 죽어 설령하시면 죽어 그러면 다섯 명 남아 그럼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형이 마피아니까 죽이려 아 나 마피아 아니라고 너 웃지마 너 마피아잖아 루스야 루스야 넌 앞으로 너만 살려 오케이 넌 앞으로 너만 살려 오케이 넌 앞으로 너만 살려면 실수였거든 아 뭔가 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그렇게 의심되면 경찰 다음에 나 한 번 지목해 보고 아니 아이는 경찰인 거 아니야? 그게 그럴 수도 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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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스토리 한 번만 더 워프 형 머리 아프니까 스토리 팔았지만 아 못 돌아오는 거 남자가 진 마음이야 그럼 너 바로 돌려보자 아 하린도 마피아 갔으면 돼 왜 나 나 황현이 형 창빈이 형 마피아야? 아니 вним 낭만 Cart 이런 거 아니야 현 말 너무 없어 짜증나 죽이자 왔다니까? 얘 마피아 아니야 그러면? 카드 계속 다 죽이지 아 몰라 내가 봤을 때 창민이 형은 일단 진짜 저 미소부터 약간 진실의 미소야 진실의 미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둘이야 너는 랩이 다 잘해, 너는 춤을 잘 춰 얘 둘이야, 내가 볼 때 자, 그럼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파우스 타면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죽이는 거 찬성한 사람은 위로 반대하는 사람은... 왜 나 그렇게 부르냐고 이 은용한 형아야 너 피하잖아 아니라고! 나 그냥 계속 간절하고 있던 거야 형 둘이 싸우는 거 재밌어서 찬성한 사람은 마피아나? 아니야, 찬성한 사람은 아니야 찬성한 사람은 아니야 아니, 찬성한 사람은 아니야 현진이랑 한이라니까 그게 맞지? 아, 근데 나 진짜 아니야 그래, 난 기임이구나 난 그냥 진짜 재밌어서 관점도 안 달아가고 나 그냥 진짜 재밌어서 관점도 안 달아가고 죽을 거냐, 죽을 거냐 죽일 건지, 안일 건지 하나, 둘, 셋 죽여! 아, 이게 죽이다 후회할 거다, 다들 자, 밤이 왔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떠주세요 오케이, 경찰은 눈을 떠주세요 민아, 왜 웃어? 민아, 너야? 그럼 그 다음 문이요 아, 의사 눈을 떠주세요 아, 의사 눈을 떠주세요 나심입니다 아, 뭐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누가 살렸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렸어 봐봐, 너 계속 너 살려야지 야, 끝났어 끝났어 내가, 내가 첫째 날 밤에 찬이 형 검색했는데 찬이 형 아니래 아, 어디서 검색했어? 어디서 검색했어? 네이 말고 찬이 형 했는데 아니랬어 찬이 형 아니랬어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날 밤에 창빈이 형 검색했어 창빈이 형도 안 해 근데 얘는 의사야 그럼 누구냐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의사 여기 2 있어요 똑바로 안 해? 야, 사회자 일을 안 하는데 사회자 내가 김승민이라고 했는데 이 형복을 죽이면 어떻게 해? 그니까 내가 마피아 그래, 나 마피아야 아, 그래, 내가 마피아야 아, 그래, 내가 마피아야 야, 그래서 제이크로켓는데 아, 그럴 때 아무도 아, 그래서 김승민을 살렸구나 야, 오빠 똑바로 했는데 이 형복을 살렸다 자기는 내가 살렸어 봐봐, 너 계속 너 살려 뭐야 아유 아유 원래 김승민을 기대하는 척이 이번엔 사람 망고였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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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지막 미세를 너무 세게 때렸어요. 턱 이렇게 때려서 아팠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고라니입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세입자라고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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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더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밥 먹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제 밥이 안 왔거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자, 하자! 와, 맛있어. 피시방 간지야, 이렇게. 겉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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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두께장. 두께장, 두께장 6개 가면 돼. 어? 가면. 진짜 가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 죽일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자 그러면 경찰은 경찰은 고개를 들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골라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자 오케이 자 아침에 왔습니다 야 이거 참 어제 다이너믹했습니다 무자비한 마피아가 길을 걷다가 살아 한 명을 너무 이렇게 막 때렸어요 근데 경찰이 계속 그 맞은 사람을 보고 너는 마피아가 아니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너무 똑똑하게도 자기가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무덤을 잘 파고 이제 나는 여기에 눕겠어 했는데 기적적으로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어깨가 넓어지면서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냥 의사 다 밝히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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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올 것 같아가지고 막 우리 집에 올 것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저도 안 죽었어요 나 경찰 아니야 나 경찰 진짜 아니야 너는 마피아지 응 그럼 경찰이 고라니라고? 아니야 고라니 나 경찰 아니야 향기장 마피아야 100% 아니요 형 마피아야 왜냐면 이 형 마피아 아니면 무조건 나부터 의심하거든 너무 잘하고 창빈이 약간 항상 자기 역할에 되게 충실해 충실해 어 충실해 죽어 그냥 자 마지막 팔로알 감사합니다 장빈이를 죽일 사람은 숨을 쉬세요 네 죽었습니다 창빈이 죽었습니다 창빈이 죽었습니다 자 다음 방해되었습니다 형님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사람을 선택을 해주세요 뭐야 반절인데 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 고개를 들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왜 자꾸 알아가 둘이 무슨 자리야 너 완전 반전인데 이거 아 죽은 데는 말이 없습니다 아 미안 아 미안 의사 의사는 사실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라면맛이 반전이라서 그래 와 반전이야 이거 이거 라면에서 수프 맛이 안나 와 완전 반전 야 이거 반전이야 야 오와이에 오 오와이에 오와 자 지민이었습니다 와 라비아들이 커피를 오전에 딱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명 뭐 샷 추가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샷도 추가해서 샷 추가해서 샷 추가하는 거 맞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을 추가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아 좋아 뭐 샷도 추가해서 아요? 샷 추가해서 먹니? 아니 저 아 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샷 추가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밖을 보면서 먹고 있는데 아 좋아 그래서 또 총을 저격을 했어요 의사가 지나가는데 마지막 위헌을 말했어요 꼭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의사는 얘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죽은 사람은 현실입니다 경찰에 경찰에 나 왜 두고? 야 고라니 고라니가 나 두고자면 말이 없어요 우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 일단 답을 모르겠어요 나 아직 몰라 그럼 경찰은 누구야? 난 경찰 아니에요 내가 경찰 아니에요 정빈이 형은 마피아야 왜냐면은 사실 내가 경찰이야 오 딱 반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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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형하고 민호 형 딱 그거 해봤어 근데 둘 다 아니야 맨날 모르겠어 창빈이랑 얘기했네 경찰이 경찰에는 증거가 없잖아 나는 두 번째 자리에 경찰이 밝혔는데 근데 마피아TV 원래 그렇잖아 마피아도 마피아도 증거가 없잖아 김승빈 죽어라 이제 준비하자 예은이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이 경찰이 있어 경찰이 있어 경찰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마치 꿈이 옛날에 끝까지 확실함을 위해서 누가 재밌게 너를 죽이자 소재가 되겠다 이거 뭐야 더 게임 오브 데스 자 이 게임은 여전히 고개를 안 세게 됩니다 시민승 야